Where are you from? I'm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BTS ARMY. BTS ARMY. 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꼭두사벽 일어나가지고 지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아주 길게 내려와 있죠? 아저 밤에 짐 싸고서 설레가지고 잠을 많이 못잤거든요. 이게 얼마나 타는 비행기인지 모르겠어요. 팬데믹 이후로 처음이니까 뭐 2년도 넘었네요 뭐. 비행기 타기 전까지 시간이 여기 잠깐 남아가지고 카메라를 켰거든요. 즐거워하는 모습을 또 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델타 에어라인 탈 거예요. 저기 바깥에 델타 비행기가 있어요. 제가 아틀란타에 프로파워 USA라는 뮤직 페스티벌 보러 가는데 이게 원래 2020년에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코시국이 터지는 바람에 티켓을 제가 2년 동안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가게 돼서 너무 기뻐요. 거기 가면 가는 사람들이 계속 가가지고 친숙한 얼굴도 많은데 다들 오랜만에 볼 생각에 되게 신나요. 비행기 아니에요. 옆 사람, 뒷 사람 얼굴이 안 나오게 하려고 세로로 지금 찍고 있어요. 비행기가 날기 전에 속력을 내다가 확 떠오르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제가 그 순간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변태 같지만 그 좋아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우리 애기가 발주로에서 속력을 내고 시작했어요. 엄청 빨리 달려요. 올라간다 올라간다. 하늘 날고 있어요. 뭐야, 비계 처음 타는 사람 같아. 너무 오랜만에 타서 지금 2년 만에 타는 거라서 너무 좋아요. 공항에서 내려서 지하철을 탔어요. 아틀란타에는 마타라는 지하철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도가 있죠. 비계를 통해서 여기 생긴 브리즈 표를 구매하면 되는데 처음 표를 사는 분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주변에 도와주는 분이 계시니까 넘어졌어, 가방. 참사. 어쨌든 주변에 도와주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한테 도움을 청하면 표를 살 수 있어요. 저도 이번에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헷갈려서 어리벙벙해가지고 도움받아서 표를 샀거든요. 다행히도 제가 가는 장소가 지하철역에서 정말 가까운 곳이여가지고 크게 고생하지 않고 왔어요.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가는 길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있는 곳은 알콩 호텔인데요. 제가 머물 곳은 아니고 친구가 머무는데 제 짐을 잠깐 맡겨놓으려고요. 이 호텔이 좀 예뻐가지고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은 여기 정원이 있는데 정원이 정말 예뻐요. 공연 끝나고 여기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파티하고 그러거든요. 보시면 매우 메탈 메탈스러운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지금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오리가 있죠. 이게 이 페스티벌의 전통인데 누군가가 오리를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오리를 가져오고 더하고 이러면서 오리가 마트코트까지는 아니지만 매년 다양한 오리를 볼 수 있어요. 귀엽죠? Oh my gosh There's a hot turkey 하하하하 데비랑 점심 먹으러 왔어요. 여기는 맥크레이즈라는 곳이고요. 일단 맥주를 시켰거든요. 저희 맥주를 좋아해서 건배! It's so good! 맥주 종류가 뭐냐고 그러니까 뭐지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DART BEER, STOUT, PORTA를 원하였더니만 써버분이 이거를 추천해주셨거든요. It's a cereal art design. You can try my beer and tell me how you like it. You can try that. This is a beat of purple haze. Purple haze? Okay. Ooh, that's good! It is really good, right? Yeah! Try that raspberry. That's like the purple haze. It's like a raspberry. I like mine better. That's okay. In Korea, we exchange saline all the time, you know? Right, because I know you guys go out to eat and share food with each other. That's why in America it's a big no-no, but you know, we eat some ha-ha. But in America, you know, depending on who we hang out with, they don't mind. We just eat it, right? Right. I have no makeup on, that's why I'm wearing my sunglasses right now. I like it too, but they don't have to eat. I still eat it. And it's so sweet, it's been a good food for the oversized. That's a koh rng khou ush. It's a kykynn groupfer. It's chicken, it's chicken, it's a chicken. It's a kykynn groupfer. It's a stay-up. I like it so I like it so. Ah, it's too hot. It's a hot RC. It's hot. And it's hot. It's hot. It's hot. I'm hungry right now. I was hungry, I'm angry. It's hot ... It's hot. 진쌩은 엄청 바삭하고 맛있어요 사이드맨이는 콜스로 시켰어요 이건 그냥 그래요 근데 탁구가 엄청 맛있어요 여기는 대방이고요 다른 일행들이 도착할 때까지 여기 짐을 잠깐 놔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화장하고 공연장에 가서 공연 보고 여기는 알리샷 저희 지금 위스키 샷 할 건데 This is peanut butter 위스키? No, this is cookie dough Cookie dough 위스키! Cheers! Spill it so much Ah, so good! Oh, it burns a little, but oh, it feels good Yeah, it does It's warm here Yes 배고파서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Greek salad with meatball 좀 괴상한 조합인데 토핑 추가 가능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괴상한 조합을 만들었어요 하하하하 밑볼 추가했더니만 이렇게 썰어서 주네요 음, 맛있다 밑볼 시저 드레싱으로 듬뿍 찍어서 드레싱 진짜 맛있다 하하하하 샐러드 생명은 드레싱이죠 음, 이 집 잘하네 저녁 먹고 리스키 하듯하고 헤드라이너를 보러 가기 위해서 다시 공연장으로 가고 있어요 밤 공기가 아주 시원해요 여기는 조지아인데 플로리다 바로 위주거든요 근데 정말 딱 한 주 올라갔을 뿐인데 기온 차이가 꽤 있어요 그래서 플로리다보다는 살짝 시원한 느낌이고 지금 아틀란타라서 대도시라 좀 정신이 없긴 해요 하하하하 이렇게 오랜만에 나들이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공연도 매우 기대돼요 하하하하 공연이 끝나고 밖에 나왔어요 하하하하 정말 즐거웠고 제가 메타를 1999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지금 23년째 듣고 있는데 잘 나가는 밴드들은 보통 잠수밴드거든요 아까 공연하신 밴드가 제가 메타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 활동하던 밴드인데 옛날에는 참 보컬이랑 베이스 오빠가 참 잘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어머 나는 하나도 안 늙은 것 같은데 저기 오빠들은 흰머리가 많아가지고 벌써 그렇게 세월이 흘렀구나 되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이제 그런 인간이 있어요 하하하하 emperor 나 아니지 itenוע 하하하하 제가 이 사람 혹시가 여기 있나요? 근데 진짜 놀라운 quatro regularly 10만원 전에도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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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천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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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30만원 ên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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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는? 아르바이트는? 트레이시! 그니까요 뱅! BTS ARMY! BTS ARMY! BTS ARMY! 하하하하 하하하하 BTS! 그리고 몬스타X 지금 여기 그냥 여기 그 Tour가 간설되어 그는 그가 그가 간설되어 네! 네! 그는 그가 간설되어 그래서 팬데믹이 너무 슬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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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I saw your smile! I love it! Oh, thank you! I got my duckies! You got your duckies? Yes, unicorn duckies! Oh, cute! 저가 오리를 처음으로 가져오기 시작한 두 분이 저한테 우리 가져가라고 이렇게 네 개를 줬거든요 우리 애들 네 명이니까 하나씩 주라고 저희 지금 더그랑 트레쉬랑 같이 머물 콘도에 왔는데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투어를 하려고요 여기가 지금 부엌인데 아일랜드가 있어요 거실, 소파, 그림도 있네 여기 야경이 4층이라서 오 수영장도 있어 그리고 여기가 제가 먹을 반이에요 아주 깨끗하죠?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있는데 문이 많아 여기는 옷장 그리고 퇴수하는데 화장실 오 욕조가 있네? 네, 샤워하는 곳이에요 샤워줍이 없죠? 샤워헤드만 달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옷장인가보다 아깝게 뭐지? 아깝게 뭐지? There are so many doors, where are you saying that? That's my room? 더그 여기서 머물고 And what are those two doors? I don't know I know what is the door, I wonder 아 여기는 보일러 있는 데고 아, 그렇죠 여기는 세탁기랑 드라이기가 있어요 아 여기 접시도 있어요 아주 원해 드라이기가 있어요 아 여기 접시도 있어요 아 여기 접시도 있어요 커피메이커도 있고 있을 거 다 있는데 훌륭한 곳이에요 아주 원해 드라이기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목, 금, 토, 입, 밤, 자고서 일요일에 집에 돌아갈 거예요 버거가 제 얼굴만 해요 하하하하 엄청 뜨죠? 떡볶이 Yes All right, here we go 거대한 19금 물건이 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